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미애 장관 따님 비자 관련해서 빨리 비자가 나오도록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외교부에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? 우리 그 당시에 국회 연락관 또 당시 본부 직원 또 공관 직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것을 봤다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. 그 부탁받은 외교부 직원 저도 아는데 장관님 모르세요?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. 장관님도 외교부 지금 장관님 몇 년 하셨어요? 3년 좀 넘었습니다. 저는 외교부가 공적인 일로 비자 빨리 나오도록 요청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건 개인의 사적인 일이잖아요. 유학과는.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? 네. 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 문의에 대해서 우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문의가 꼭 청탁성이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단순 문의할 때 여권 사본 전달하는 일은 없잖아요. 그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담당을 했던 우리 본부 직원 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이 있습니다. 제가 웃음만 나옵니다. 외교부의 국민들은 사적인 일도 도와주는 비자 급행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. 장관 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... 모든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. 여권 사본 어디로 전달하면 됩니까? 그 번호 좀 알려주세요. 여권 사본을 저희가 비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아닙니다. 타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권 사본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타국한테 전달한다는 거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. 법무부 장관 그 자식의 사적인 일병원에 폭발을 모아 내놓으라 안전이 유난했다는 것을 그를 보내는 게 지금 똑똑히 해보겠습니다. 정말 좋은 공산 새로운 기간을 우리가 세워내고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아멘